트럼프 행정부가 푸드 스탬프 지급 규정을 강화한다는 소식입니다. 현행 규정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없는 18세에서 49세 사이에 일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성인은 20시간 근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3년의 기간 동안 3개월간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스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일자리가 부족한 주는 3개월의 시간 제한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. 새 규정은 시간 제한 보류에 더 엄격한 기준을 부과하게 됩니다. 최종 수정된 규정은 내일 연방에서 발표되며 내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. 이 규정 외에도 미 농무부는 비현금 공공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푸드 스탬프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격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. 또한 지난 10월에는 공과금을 혜택으로 주는 규정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. 지난달 도시연구소는 이 3가지 조치가 전부 실행될 시 약 220만 가구와 370만 명의 개인 수혜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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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